예 오늘은 토이스토리 레고 짝뚱 미니피규어 중에 버즈라이트 이어 입니다 어우 지금 무디하고 지시하고 저거 해봤더니 아주 맘에 듭니다 다리가 좀 깁니다 롱다리고요 머리도 툭툭하고 모자도 기대 이상입니다 아주 그냥 맘에 드는데요 버즈라이트 이어는 어떤 멋있게... 거의 뭐 인형같죠? 버즈라이트 이어는 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야 어떤 제품인지 기대가 되네요 버즈라이트는 우디가 먼저 그 그 꼬마애한테 사랑받고 있는데 버즈라이트가 들어와서 우디가 그 뭐라 그럴까 자신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아주 질투를 하죠 질투해서 버려버리려고 그러다가 실패도 하고 나중에 이제 친구가 되고 우정도 쌓기도 하는 얘기가 뭐 토이스토리 그런 얘기인데 아 아직도 그 마지막 그 장난은 찐 않더라구요 그 꼬마애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장난감을 안 갖고 노니까 얘네들이 저기 어린이집으로 떠났다가 거기서 개판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왔다가 딴 곳으로 떠나는 뭉클한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카드 두 장이 들어있구요 자 짜자짜짜짜짜 네 비교는 일반 사이즈네요 크게 다를 건 없고 잠깐만요 자자자자자 어딨냐 요게 이거 실제 사이즈 다 박살나서 날개는 우선 접어 날개도 편해져있다 보여드리겠죠 네 지금 아직 조립을 안 했으니까 조립하고 나서 한번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죠 좁아서 뚫을 데가 없습니다 네 뒷면은 요렇게 인쇄가 돼있는데 뒷면은 요거를 앞에 끼어 오기 때문에 뭐 있으나 만하구요 얼굴은 레고 프렌즈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일반 레고 피크 그거하고는 다르구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끼는 거야 근데 팔은 일반적으로 그냥 끼워주는데 방식으로 끼워주시면 되구요 물론 점품 안한 것처럼 소리나고 그럴 일은 없겠죠 점품은 저거는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그때 한 6,7만원 줬나 5,6만원이었나 얼마인가 그리고 뭐야 이걸 뒤에만 유리를 앞뒤로 끼우는게 아니고 뒤에 구멍이 있잖아요 뒤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뒤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닫을 수가 없네요 닫을 수 없고 그냥 열려있는 느낌입니다 열려있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아 날개도 요 옆에다가 난 뒤에 구멍이 있어서 여기다가 뭐 끼워주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옆에다 이렇게 끼워주는 거네요 뒤에 전 뭐야 뒤에 하나 남네요 손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완성되는 제품입니다 그래도 독특하죠 진짜 이거 같은데 이거는 실제 실사 버전이죠 저게 너무 넣을 수 있을까요 네 저게 이제 실사 버전이고 여기 미니미 버전 어 근데 거의 비슷하죠 느낌은 네 어 짧게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날개까지 색깔 같은 건지 똑같고 뭐 움직이는 방식이라면 레고 방식인데 어 이것도 초과 주면 좋아할까요 모르겠네요 오늘 오늘은 내일 내일 아침에 나오면 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얼굴은 조금 정품에 좀 못 미치게 예 좀 프린처 봐 주물이 별로 이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얼굴은 조금 이렇게 복스럽게 생겼죠 네 꽂혀있는 있는데 아주 독특하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 뒤에 제품 보시면 우디하고 CC하고 있는데 롱다리입니다 얘는 근데 쇼다리이고 그냥 일반 다리 제품이고요 둘이서 사귀죠 예 그때 어디서 탈출을 아 맞다 그 어린이집에서 탈출할 때 얘가 죽을 뻔했는데 뭐야 버즈라이트 이어가 살려줬죠 자기 목숨을 딱 하는 대가로 그 이후로 사귀게 됐나 저도 정확한 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꽤 멋진 캐릭터네요 예 어 마음에 들어 지금 세계책 개봉했는데 다 마음에 드네요 예 쇼다리 일반 농다리 제품 아주 독특한데 참고하시고 문방고나 천원샵 예 문구점 같은 데 가시면 2천원 개당 2천원도 판매하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저 8종에서 15,000원 하는데 물론 아마 배송비는 별도 없겁니다 참고해보시고 재밌게 잘 가지고 노시고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McDonalds 여러분들은 이거 오늘의 이